어... 소원은 흠... 글쎄요, 일단은 네, 뭐 작품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도... 어제도 글을 좀 썼는데 봤어요! 봤어요! 그냥 되게 좀 저를 좋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랑 함께 한다는 게 그게 참... 어젯밤에 갑자기 시니컬해져서 네, 안 봤어! 너무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일단은 배우로서 작품 잘 되어졌지만 무엇보다도 응원해주신 분들이랑 올해 같이 잘 수 있는... 공감하시는 배우가 됐습니다 예, 아, 멋있다, 고첨우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특이인, 특이인, 인기의 빈자만 네, 해주시고, 할까요? 선생님, 들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두 필이 되셨죠? 네! 자... 두, 두... 아, 너무 무서워... 뭐야? 아,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그리고 최근 한 팀을 채초는 김성균 씨, 어렸을 때 사진... 아, 아, 너무 무서워... 최초 후길이는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자, 너, 잠깐 감찰을 먼저 하시고요 옷을 입고 있어요, 누구? 몇 살인데 있죠, 선생님? 저는 기억이 안 나죠? 비추어 나는데? 예, 예, 고 어렸을 때도 벗고 벗고 싶어 안 들었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해 주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넷 둘, 셋 둘, 셋 넷 셋 하나, 둘 셋 셋 셋 넷 셋 넷 넷 넷 옷도 뭐야? 하나 둘 셋! 가수입니다. 이 하실 때 마지막 팀이에요. 마지막 팀인데 통화 한 말씀 해주신다든요. 너무 싫어요. 요새 팬분들이 케이크를 보내주시는데 진짜 재밌었던 게 케이크에 달걀 이렇게... 오케이. 아기라다가 빠져있는 거야? 내년에는 깜빡한 판이죠 이제. 아직까지는 한 판 아니라고. 근데 되게 쑥스러워. 벌써 내가 오지도 않을 것 같던 30대가. 제가 이런 얘기하면 30 금방 옵니다. 아니 근데 혹시 불장치 때는 뭐 집었다고 하세요? 부모님들이? 진짜 뭐가 안 부러웠어요. 저는 기억도 안 나요. 그럼 선물 여태까지 가는 선물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선물 혹시 있나요? 다 기억을 남지 뭐. 뭐가 있어요? 하나만... 하나만 말해봐요. 하나만 말해봐요? 아니 이 분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좋은 말씀 하셨어요. 가장 큰 선물을 사는 여러분들이죠? 예. 그건 알고! 근데 이게 방금 나올 줄 알았어. 근데 딱히 팬분들이 주신 거나 주인분이 주신 선물들 다 소중하니까 뭐라고 뽑기도 힘들고 인생에 있어서는 지금 어쨌든 제가 하는 거에 가장 큰 힘이 되니까 가장 큰 선물인 것 같고요. 뭐... 뭐가 다 빼야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선물 굉장히 많이 많이 있거든요. 선물들 안에 뭐 기범을 직접 연습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몇 개만 한번 기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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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러분. 예. 예. 아 역시 시완 군무국 안 ca 예. 신원 소주? 예. 어우. 구산에서 가지고 섰나요? 예. 예. 대단합시다. 예. 이 선물ệp 한번 볼까요? 예. 네? 다시 해줄래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자, 아! 이거 되게... 중국인! 차이나 팬스 차이나이 59! 예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예! 되게 예쁘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념을 직접 사진에다가 돈이 나보다 더 잘생겼는데? 돈이 나보다 더 잘생겼는데? 양해는 어떤 것이 한번 보여주세요 이걸 만드신 거예요? 네 대박이다 갖고 싶다! 최고다! 네? 네? 뭐예요? 이거 원래! 이거 원래! 이거 원래 시켰어! 뭐예요? 뭐해달라고요? 네! 아... 이걸 직접 만드가 만드셨어요! 어디 어디? 아, 대단하다 아... 아, 진짜 감동이다 예예 예예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 여기 아, 이게 제일 정렬 아, 이게 제일 정렬 다른 국경, 다른 언어 그러나 우리는 당신에게 손이 되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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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좋은 일이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대단하다 어... 어느 날 팬이 해주신 거예요? 타로페이요 존고 존고페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세시해 세시해, 이만 예, 자 자, 두세 개만 더 볼까요? 네 네 여러분들 정성 가죽상 예, 선물인데요 예 여기도 여기도 자, 이만꺼는 어? 와... 퍼즐 이렇게 예 일지매 호텔 때의 모습을 집에 팬분들이 주신 액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빨리 이사를 가서 걸고 싶어요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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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제가 이때까지 했던 작품들이에요 이야... 어... 이 사진은 좀...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이런 방식한 사진을 하하하하 귀여워 네, 네, 네 저도 제 얼굴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얼굴이 남아있는데 살이 많이 쪘군요 하하하하 이렇게... 굳이 붙어있을 때 예, 예, 많이 붙어있을 때 예... 지금 자, 우리 하나만 한 가지만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 이... 상당히 눈에 띄는... 와... 와...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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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죽어있는 거 아니겠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